수요일 묵상회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과 경계해야 할 모습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과 경계해야 할 모습들 이런 제목으로 또는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자먼서의 서론을 살피면서 자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마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건 경계의 말씀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비교를 통해 어떤 사물의 속성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먼의 내용은 자먼을 읽어보면 이런저런 비교를 통해 많이 말씀한다고 했는데 그중에 사람에 대한 비교가 나와요.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어떠어떠한 자, 어떠어떠한 자의 무엇은 이런 표현이 그래서 컴퓨터로 이걸 좀 찾아보면요 자먼에 이런 비슷한 눈구가 288개가 나옵니다. 한 절에 두 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200개의 구절도 넘는 그런 비교가 나오는 거죠. 자먼에는 이렇게 여러 비교들이 나오지만 이거를 다 살필 수는 없고 그중에 사람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자먼에서 말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자 그리고 하나님도 찾으시고 닮아가야 되는 자가 누구냐 이것만 좀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대표적인 몇 사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조심해야 되는 게 교만한 자, 거만한 자입니다. 교만과 거만은 모든 폐망의 시작이고 근본적인 무너짐의 파괴의 원인이거든요. 교만과 거만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그래요.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배우려지 않은 그런 태도를 가진 그런 모습. 심하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옳죠.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여기는 것. 그래서 자먼 19장 25자리에는 그런 거만한 자를 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을 우습게 여기며 거만 떠는 자들을 매질해라 이렇게. 그러면 어리석은 자도 슬기로워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살펴본 성경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결국 교만한 왕들, 그런 사람들이나 거만한 나라 같은 경우 다 망했잖아요. 그 시대를 주도하던 그런 나라들이. 이런 안목을 보면 오늘 이 시대에 미국이 천조국으로 세계를 이끄는 그런 나라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몰라요. 성경의 이 기준을 갖고 봐야 돼요. 이 거만한 나라, 바벨론도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이미 확인했잖아요. 하나님 옆에서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은 멸망으로 이끄는 함정과 같은 존재들로 이게 경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은 충고를 해도 듣지도 않아요. 사실. 그리고 오히려 더 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막 싸움을 거니까 아예 성경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9장 8절에 잘난 체하고 우질되는 것들을 꾸짖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라. 그들이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세상은 묘해서 슬기롭게 세상을 사랑한 사람을 꾸짖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고마워하고 너를 아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웃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성장이 없고 늘 자기와의 전쟁에 빠져 있어서 모든 일에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 탓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교만과 거만은 결국 모든 폐망의 시초가 되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하게 경계하라 말씀하시는 것. 두 번째는 항상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경계될 사람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율법을 멀리하고 소리하는 자.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안다고 하면서도 소리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에 관심이 없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는 삶의 결과는 결국 멸망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로 알고 흔들리게 하지 않는 정말 영원한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삶이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삶을 살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들릴 수 있어요. 어쩌면 흔들리면서 자라나는 게 그게 사람이겠죠. 그게 사실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요한 기준이요 가치로 잡지 않은 사람들은 그 흔들리다가 결국은 바르게 가는 게 아니라 무너지더라는 거죠. 흔들림이 더 강하게 자라게 하는 성장 동력이 돼야 되는데 흔들리기 때문에 바람이 아주 센 곳에 있는 나무들은 절대 뿌리가 뽑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따뜻하고 온화한 지역에서 자랐던 나무들은 태풍이 한 번 불면 뿌리채 뽑혀나가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 친구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 등 모든 관계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늘 말하는 게 좋은 관계가 아니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 관계는 결국 흔들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면 당연히 자신의 본능과 욕구와 욕심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좋을 때는 굉장히 좋죠. 서로 그냥 욕심이 꽁짝이 맞을 때는. 그런데 이제 그게 틀어지기 시작할 때 정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련의 시기가 오면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돌변해서 서로를 죽이는 사탄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좋은 사람, 말씀의 뿌리 박힌 사람이 돼서 누구에게든지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 자문서가 말하는 경계의 대상자는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는 악한 것과는 좀 다르게 보일지 몰라도 모든 악한 죄악으로 빠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게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게 무슨 악이냐 싶어도 예수님이 마지막 판견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렇게 책만 하시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는 거의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래서 자문은 이런 자를 경계하라고 하는 거죠. 게으름의 정의는 무책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순간에 감당하지 않아요. 미뤄요. 자고. 5분만, 10분만 이렇게 미뤄요. 조금 있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순간이면 어떡합니까? 이제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심지어 비난까지 하죠. 그래서 자문에서는 그런 무책임한 자를 경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건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가 정작 해야 할 일들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약속들을 미루고 미루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약속을 지켜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면 하기 싫으니까 무책임하게 핑계와 변명과 상대방을 비난하며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태도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악한 자를 경계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을 볼 때 게으름과 악함은 일맥상통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자문서에서도 경계케 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를 경계하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에 쉽게 반응하고 타협하는 그런 태도를 말아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겁내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빛과 소금으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삶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핑계와 변명만 되다가 온 인생 낭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신앙의 길에 있어서 사람을 무소하면 올무에 걸리고 그럼 성장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자꾸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면 또 미련한 자를 경계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의외로 이 미련한 자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성경에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법도인 다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대로 측흥적으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저 자신의 본능과 느낌을 따라 살아가며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행악을 즐거워하게 되는데 성경은 바로 이런 사람은 미련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서도 경계하라는 게 어리석은 자인데 어떤 면에서 어리석은 자는 교육이 가능한데 이 미련한 자는 교육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잠원 17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난 지연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 만나지 마라 이럴 정도입니다. 미련한 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알아도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행하는 자 자문에서 그래서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로 분리해 말할 때 미련한 자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조차 되지 않는 그런 경우고 어리석은 자 같은 경우는 매를 맞으면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존재로 보죠. 사실상 미련한 자가 행하는 바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아주 비상하게 또 머리가 돌아가고 과한 용기를 내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 데는 이상할 정도로 게으르고 미련한 삶을 삽니다. 예배는 그렇게 게으르고 그렇게 뺀질거리고 말씀 앞에 그렇게 뺀질거리는데 뭔가 본능과 욕심과 욕망과 탐욕과 음력을 따라 살아갈 때는 혈기 방자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자문기자는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리석고 이 미련한 자들을 좀 경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음란한 자, 포악한 자, 사납고 악한 걸 말하죠. 불이한 자, 사특한 자, 이건 못되고 악한 것을 말하는 사람을 경계하라고 말하는 특히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서 벗어나서 타락한 본성과 부패한 욕심과 욕정에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람을 나쁜 남자로 했는데 여자들은 또 그런 사람을 좋아한대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또 경계케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 사곡한 자, 그러니까 요사하고 바르지 못한 품행이 바르지 못하고 참되고 옳은 것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 방자한 자, 어려워하거나 조심하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져서 제멋대로 꺼리끔 없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방탕한 자, 추수할 때 자는 자, 마음이 패려한 자,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 도리에 어긋나고 싸나운 것, 거짓말하고 악담 즐겨하는 이런 사람들, 또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비교 관련 구절이 200개가 넘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경계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살핀 이 몇 개 외에도 정말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문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문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경계하게 하는 인물들이 어떤지를 잘 파악해보고 혹시 나의 태도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속기 회개하고 바르게 고쳐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혹시 나의 태도 속에도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보기 바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태도들은 노력해서 습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실천하고 변화하려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욕심대로 사는 일에 정신을 빼앗긴 채 살아갈 때 그래서 그냥 세상의 유행과 흐름에 휩쓸려 살아갈 때 이렇게 되고 마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고자 하는 어떤 과한 종교적 열심히 마치 그 요베 친구들처럼 그렇게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도 남도 아닌 친구 가까운 우리 가족들을 더 곤란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이런 삶의 질서를 꼭 가져야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 늘 나를 되돌아보고 나의 현재를 발견하고 나의 나아갈 바를 점검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 지적해 주시는 그 그릇된 태도들은 버리고 말씀을 통해 나아가라 하시는 배워야 될 태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에 심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늘 관객 가운데 어려워하고 자주 상처받는 사람들은 이 자문서를 통해서 그 원인을 남에게서가 아니라 자기에게서 먼저 찾아보길 바라요. 자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도 축복되고 서로의 바른 우정을 나누고 위로와 격려를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만남이라는 건 우연히 일어날 수 있지만 관계라는 건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할까 고민한 말 하기보다 스스로 말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모든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바르고 온전하며 건전하고 건강한 관계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계하라 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자문을 통해 확인하면서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경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거룩하고 경건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악하고 타락하게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성실하게 서지 못한 삶을 살아온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신의 산을 통해 천국 백성으로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고 시가서들을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그림들까지 주셨다라는 거 잊지 않고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늘 안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서 비난과 비평으로 빠져드는 삶이 아니라 아는 것처럼 행함으로 그 순종의 삶에서 주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하루도 그래서 오늘 주님이 경계하시고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나에게 그런 게 있다면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단을 막아가는 그런 변화된 하루 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결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